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예 그냥 3일이 아니라 무슨 3일? 밤낮 3일은 2박 3일일까요 꼬박 3일일까요? 아무래도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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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꼬박 3일이겠죠? 어쨌든 정확하게 3일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죠. 대충 3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밤낮 사흘도 꼬박 3일일까요? 2박 3일일까요? 예 지금 아닌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그냥 선입견 없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그냥 이 문장을 맨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꼬박 3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꼬박 3일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활절 절기를 교회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 절기 지킬 때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죽으시고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다고 알고 계시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일은 일요일날 언제쯤? 새벽 미명에 뭐 이렇게 지금 금요일에 죽으신 건 몇 시쯤 죽으셨다고 알고 계시죠? 오후 3시에 근데 여러분의 그 지식이 혹시 틀리진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양력 달력 그레구리안 달력을 쓰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의 하루는요 저녁에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밤이 먼저 있고 낮이 있는 그런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하루의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셨다고 여러분이 교육을 받았냐면 성경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안식일 전날 죽으셨으니까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시작되니까 안식일 전날이면 금요일날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돼 있는데 이 제9시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게 맞아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유심하게 정확하게 못 봐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부활 장면을 목격했어요 빈무덤을 봤어요? 빈무덤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져서 도대체 이 시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담에서 만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방금 떠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떠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라는 그 표현은요 방금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예수님은 주일 새벽도 아니고 그렇죠? 그보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 떠나셨다고 봐야 돼요 한 시간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대체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치더라도 죽으시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루죠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이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일 오후 3시도 아니고 주일 새벽 3시에 부활하셨다고 쳐도 하루 반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루 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일찍 부활하셔서 기분이 기쁘시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호흡이 먹고 심장이 멎어도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죽음이 아니고 가짜 죽음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루 반 만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이야 걸쳐서 2박 3일이니까 3일이라고 칩시다 이럴지 모르지만 사탄은 절대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맞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닐 수 있다 가짜 죽음이었다가 깨어났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100% 진짜 죽음이 아니라 가짜 죽음일 가능성이 0.1%라도 있다면 증거 무효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죽었다가 진정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죽음이 아니라 가짜 죽음이 0.1%일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의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3일 후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요일이 또 안 맞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너무나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평범한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주중에 있을 수 있는 명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잡혀 죽으셨죠 6월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주간에 6월절이 정확하게 무슨 요일에 놓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주간에 그 6월절이 토요일에 놓여있다고 고정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매년 요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서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6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 밤에 6월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4일 날 해 질 때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 6월절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동에 가서 낙지 먹는 날이 아니라 무교절 이제 한자 말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또는 떡을 먹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누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누룩 없는 빵을 출애급 때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출애급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하지 말지니라 안식하고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중에 명절 안식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라 명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주간이 AD 30년 4월 초거든요 그 4월 초에 유대인들의 달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서 정월 보름날 찾으면 되겠죠 그 정월 보름날이 놀랍게도 목요일인 거예요 이게 목요일 6월절이자 목요절의 첫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 전날인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지키는 내용이 출애국계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도 6월절 직전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가 양력이고 이 위에가 유대력입니다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날 죽이고 그 밤에 6월절이자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출애국반 그 직전 그 직전 이 날에 양 잡는 날이죠 이 날이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양 잡는 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에요 무슨 준비일?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무슨 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어로는 하이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정기적인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명절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명절 안식일 전날임으로 그 안식일, 여기 그 안식일이라는 게 명절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절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고 그래서 명절을 기쁘게 즐겨야 되는데 시체 걸어두고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저 시체 좀 내려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목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하루죠 금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이틀이죠 토요일 오후 3시면 정확하게 3일이죠 예수님은 토요일 오후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온전한 3일이죠 진정한 죽음이고 진정한 부활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아리마데 요셉이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장례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렀는데 아리마데 요셉은 부자예요 부자니까 정식 장례 절차를 치러서 세마파로 몸을 다 감싸고 그리고 나서 멀리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해지면 안식일이니까 노동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신 장소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1km에 있는 짧은 거리에서 안장을 한 거죠 그렇죠 빈무덤에다가 세무덤 빈무덤에다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리마데 요셉이 안장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표현하면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지기 직전에 안장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해질 때 예수님은 땅속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해질 때가 하루 금요일날 해질 때가 이틀 토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 끝날 그 순간이 정확하게 3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밤낮 사흘동안 땅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정확하게 3일 지났으면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날 안식일 끝나는 그 순간에 무덤에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찾아갔을 때 이미 떠나셨다 이랬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 틀린 거 지적한 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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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이때 당시에 달력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로 오늘날의 수요일배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에 대한 예배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좀 불안해하면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식일로 옮겨야 되나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신 그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날 안식일은 아직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실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덤 안에 계신데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뭐 이러면서 예배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오신 후에 그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갖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일단 이민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무덤에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확진을 갖고 부활하셨다 이제 나오실 기만 기다리면 된다 하고 어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별로 안 중요한 문제면 덮어두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 그동안 너무나 허술한 증거로 놓여져서 기념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이요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한동안 한 10년간 쭉 장소를 빌려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내용을 들으시더니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침례신학교를 다녔는데 남침례 쪽 관련된 무슨 뭐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목요일 날 죽으셨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정리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셨던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죽으셨다고 하면은요 신학적인 문제도 해결돼요 뭐냐면 여러분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앞쪽에 있는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 지내고 나서 금요일 날 죽으셨다고 해놓으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의 그 기록을 아무리 나열을 해도 안 맞아 그래갖고 이제 신학자들이 할 수 없이 침묵의 하루가 있었다는 두 번 이런 주장들과 논리들이 또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이론들을 막 덧붙이고 이게 누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딱 죽으셨다고 하면 이 기간이 산뜻하게 이렇게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표정들이 충격과 공포인 것 같은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서로 축하하세요 그동안 짝퉁 죽음과 짝퉁 부활을 기념하고 계셨는데 진짜 죽음과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잡자니 너무 공사가 크고 바로 안 잡자니 가장 치명적인 문제고 그렇죠 아 그럼요 예 사도신경이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는 명절한 시길과 정기한 시길이 진검달의 형태로 있었다는 거죠 하루걸러 이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 이거는 이제 만찬 이후에 행적을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한 건데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명절한 시길 전날도 예비일이고요 정기한 시길 전날도 예비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시길 날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검달의로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마리아가 향품 준비한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 시길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사가지고 갔다 해요 사다 두었다가 해요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의미예요 안 시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무덤에 갔다고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명절한 시기를 빼고 정기한 시길만 갖고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이한 시기를 지나서 향품 사면 때는 늦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한 시기를 지나서 향품 사잖아요 괘씸죄에 해당돼요 마리아가 향품 사면서 이번 주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이거 봐도 웃기지 그런데 이 안 시길이 진검달의 형태로 있었다는 것 보면 아주 깔끔하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명절한 시기를 지나서 향품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날은 무덤을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셨어 그렇죠 그 말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할까 봐 굳게 지키게 했죠 저때는요 무덤 근처만 가도 용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사다 두었다가 이 안 시길 지나고 나면 돌아가신 지 3일 지나죠 그럼 이제 경비 쓰는 사람들도 3일 지났으니까 훔쳐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느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급한 마음에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안 시길과 뒤에 있는 안 시길은 서로 다른 안 시길인 거예요 이 앞에 안 시길은 명절 안 시길 그 뒤에 안 시길은 정기 안 시길인데 그런데 사실 이건 번역이 또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원문은 2절은요 안 시길 첫날이 아니에요 원문 단어는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 다음 여덟 번째 날이죠 그 여덟 번째 날이 그 다음 한 주의 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요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앞에는 무교절 안 시길이고 뒤는 정기 안 시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 시길에 안 시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안 시길은 안 시키고 그리고 무덤에 간 거예요 모든 알리바이가 다 맞죠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교회의 절기의 개혁입니다 개혁 매년 요일이 달라지죠 매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터넷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달력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AD 30년 4월 3일이 수요일이죠 그런데 그날은 이산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그렇죠 여기 이산월 14일 AD 31년 찾아보면 4월 3일이 안 맞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향품 준비 사건과 이 모든 일이 다 맞으려면 그 이산월 14일이 수요일에 놓여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산월 14일이 수요일에 놓이는 때는요 AD 30년 주변을 다 찾아보면 AD 30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역사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검증을 자 그러면 이제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계셨다고 다들 교육을 받으셨죠 그것도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미시 6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AD 30년이에요 그러면 36인데 1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35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33년이 확실한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30세에 시작했다고 돼 있지 않고 30세 즈음에 어바웃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명확해요 30세 이랬으면 문제가 있는데 30세 즈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바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탄생 연도 날짜 확인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까지 검증되는 거죠 탄생 날짜와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35년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 내에서 가르쳐진 지식 중에 불확실한 지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35년이냐 33년이냐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간은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세팅이 엉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잘못 너무 복잡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양잡는 날 죽으셨고 그렇죠 또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셨고 3일 동안 정말 땅속에 계셨고 아니요 바빠서 못 갔어요 제가요 예수님의 전략을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학자 바리세인 사두견들 싹 모아놓고 확 감동시킨 다음에 가서 전해라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어리버리에 한 어부들 찾아가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율력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리버리에 모이셨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수십 년을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엉성 우리가 엉성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엉성한 지식을 갖고 그냥 엉성하게 그래도 구원은 해주시지만 그런데 한 가지 퀴즈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리리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우물가에 여인 만난 사건 아시죠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가 하루 중에 언제라고 보통 들으셨죠 낮 12시 정오에 만났다고 다들 그렇게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난 시간은 오후 저녁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는 유대식 시간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고 6시 그러면 낮 12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예요 그래서 제6시에 행로에 권하셔서 우물에 걸터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제6시는 오전 6시 아니면 오후 6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에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시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만찬 이후부터 쭉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만찬 하시고 나서 게세만에 가셔서 잡히신 다음에 안나스, 가야바, 공회,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로스에게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딱 앉았죠 재판석에 앉았다가 아침 6시거든요 그런데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제6시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은 여기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예요 그래서 제6시 그러면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인 거예요 제6시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3시로 돼 있는데 요거는 오전 9시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어느 거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이 가장 신약성경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됐다고 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망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국가는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모든 제도가 뭘로 바뀌어요? 로마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 제국 시절에 완벽히 로마화 됐을 때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표기를 한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유대식 시간 표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제 욕실을 정으로 놓잖아요 다 뒤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하루 더 있다가 죽으셨다는 등 이런 이상한 논리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로마식 표기 그래서 그 뒤까지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연대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바로잡고 나면 이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6시쯤에 우물에 걸터 앉았다고 되어 있죠 저 6시는 정오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여인한테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5시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닙니다 그랬죠? 6명이나 있는데도 다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경우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남자가 많았을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여인은 정말 성실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운명이 기구한 거예요 소위 형사취수제도 있죠?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후대를 잇기 위해서 남동생에게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데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섯 번째 있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성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물동에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잔뜩 몰려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평소에 신뢰가 없고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누가 따라 나오겠어요 그렇죠? 저 여자 또 미친 소리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잔데 운명은 기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이 여인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삿개오예요 삿개오가 굉장히 부정직한 관리였을까요? 아주 정직한 관리였을까요? 수학적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얘기하죠? 4배나 갚겠다고 그러죠? 일단 절반을 뭐 어쩌게 하고 이래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진 게 100%라고 치자고요 절반 뛰어내죠 그럼 나머지 50% 남죠 그러면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 그러면 적어도 토색한 양의 4배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재산의 4분의 1을 토색했다고 봐야 되죠 그럼요 100 중에 절반 주고 4분의 1을 토색했을 때에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모은 이 재산 중에 토색한 게 사실은 이만큼만 있어도 전 재산이 날아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토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은 토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토색했으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케오는 정말 정직했는데 직업 때문에 배척받던 그런 지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5분 휴식하시겠습니다 5분 휴식하시겠습니다